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중고급 애드리박보집 1집에 수록되어져 있는 초혼이라는 곡에 대한 모범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자, 오늘은요. 자, 오늘은요. 자, 오늘요. 자, 이 초혼이라는 곡 외에 20곡이 들어가져 있는 중고급 애드립 악보모음집 1집이 필요하신 분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, 직접 받아보셔서 이 모범연주와 함께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은 연습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